선지자의 무덤 선지자의 무덤 선지자는 트리니티 교단에게 죽었구나 저기는...불로...불로...불로...불로 불사는 모르겠는데 장수의 비결이 뭐 있었는데 크리니티가 와가지고 죽여버렸네? 휴파망을 봐주면... 아슬아슬했어... 위험한... 폭약으로 길을 뚫고 있어 으흐흑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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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흑... 으흑... 으흑... 흐흑... 무덤을 탈시는데 흐흑, 흐흑... 흑... 장돼야, 천태태... 아 아 아 아 아 아 뭐해, 안고만 다운, 수령 이 물... 수위를 좀 헐려야겠는데... 어.. 5대 동전 지도자씨야, 노여움을 거두십시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선지자의 심장에 창을 꽂았으며 끝까지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틀림없이 그 일당들이 다른 사람에게 선지자의 옷을 입혀 거짓을 퍼뜨리는 겁니다 놈들은 무너졌으며 신뢰를 잃었고 추방당했습니다 남쪽으로 가서 나머지 일당을 제거하겠습니다 선지자는 죽었습니다 맹세할 수 있습니다 이 글 쓴 사람이 본인이 선지자를 창으로 찔러 죽였다 그의 죽음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런데 선지자가 살아있을 리가 없다 내가 죽였는데 죽는 것도 봤는데 맹세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써놓은 글입니다 엑그레이드하는데 왜 고대 중간이 엑그레이드하는데 왜 고대 중간이 지란에 놈들이 들어오겠어 지도자씨여 무장을 하고 준비를 갖춘 충직한 병사들을 이끌고 출발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길 위에서 선지자의 주종자 복장을 입은 미치광이들에게 공격을 받았지만 쉽게 물리쳤죠 한 놈을 일부러 도망치게 놔둔 후 오아시스로 따라갔습니다 선지자가 죽음에서 탈출한 것이든 다른 사람에게 선지자 행세를 시키는 것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부 그 무덤에서 죽을 것이며 결국 무덤은 원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습격하러 간다 선지자 밑에 있던 광신도들을 지지... 뭐라 해야 되나 추종자 추종자들을 잡으러 쫓아간다 화면 풀어가지고 쫓아간다 걔들을 다 죽일 거다 걱정 마시라 습격하러ац 해ω팀 이 곳은 jewels ㅜ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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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이렇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익 jemand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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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지자입니다 아 아 아 아 아니 애 아 아 반환에 들어가있다. 반환에 들어가있다. 폭역을 설치해! 폭역을 간다. 폭역을 설치해! 선지자의 무덤. 드디어 찾았군. 유물은요? 이 안에 있을 거야. 열어봐. 조심해. 위험한 게 있을지 모르니까. 이런 걸로도 완전 불꽃든 가치를 가졌는데. 오, 뭐야? 자. 당신 누구야? 누군지 알 텐데. 모르는 척하는 건가? 졸네지. 그 유물은 어디 있지?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? 내가 만만하게 보여! 네가 누군지 다 알아. 좋아. 여긴 처음부터 비어있었어. 시체도 유물도 아무것도 없었다고. 정신이 없었다고. 으, 미친렛. 칼. 현실이 없었다고. 무섭냉을 입고. 험. 먼해진아? 어어? 어, 뭐야? 언제 훔쳤어? 앞뒤! 어휴! 으악! 으악! 아휴! 으아아아아아악! 으아휴! 아 으 으 으 으 으 이거 뭐지? 크로프트 저택 잉글랜드 서리즈 주은아! 라라!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선지자의 무덤은 찾았어? 네, 죽을 뻔했지만 뭐? 왜? 트리니티라는 놈들이 나타났거든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? 이것도 불길한데? 무덤은 텅 비었어요. 놈들이 찾는 건 신성의 원천이고요 네 아버지가 젖던 유물 말이야? 또 있어요. 무덤에서 이런 기후를 찾았어요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한참 생각했죠 그러다 생각해냈어요 바로 여기, 아빠 책에서 봤다는 걸 들어봐요 사라진 도시 키태즈 12세기의 시베리아 어딘가에 진짜로 존재했던 도시예요 전설에 따르면 몽골군의 공격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 호수 속에 잠겼대요 그게 그 유물과 무슨 상관인데? 기후가 같아요 라라... 신성의 원천이 키태즈 유적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찾으러 갈 거예요 난 가야 돼요 간다고? 시베리아로? 존아, 정말로 그게 영생의 비밀을 푸는 열쇠라면 모든,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질병, 고통, 죽음, 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? 그게, 그게 말이 돼? 존아, 세상엔 말도 안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 우리도 알잖아요 이것도 진짤지 몰라요 진짜든 아니든 벌써 많은 친구를 잃었는데 너까지 잃을 순 없어 아빠는 키태즈에 평생을 바쳤어요 모든 걸 바쳤다고요 그러니까 너까지 그 일에 집착해서 평생을 바칠 셈이야? 그러게, 이번에도 중국반 했잖아 뭐라든 상관없어요 난 절대 포기 못해요 정신 차려! 좀 진정하고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! 미친놈이! 아휴... 왜 이리 진짜 가는 거야? 존아? 어휴... Det. 아니... 아니... 그 PVC? 아휴... 넌... 네... 나와라! 이런 죄인다! 내려놔! 우릴 막을 수 없을까? 이래서 시베리아 갔던거야? 이래서 시베리아 갔던거야? 이래서 시베리아 갔던거야? 이래서 시베리아 갔던거야 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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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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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! 전화! 내 발 들리면 예, 예 돌아가요 날 찾지 말아요 으아악! 으아악! 나 혼자 해볼게 으아악! 으아악! 안전한 곳을 찾자 안전한 곳을 찾자 하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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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움직이자! 는 으음! 하아악! 도전히 쓸 수 있을까? 이제 불을 피우자 좋아 쓸만하네 밤을 보내려면 이걸로는 부족해 더 모아야겠어 장작으로 쓸 수 있겠어 아마도? 방금 죽었어 캠프로 돌아가자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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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하들이 유적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. 유물이 여기 있다면 찾아낼 겁니다. 원주민들은 어떤가? 아직은 계속 저항하고 있지만 무너뜨리는 건 이제 이가 문제입니다. 좋아. 트리니티는 널 믿는다. 지금 이렇게? 팔만두 났다. 풀메이다. 더 강한 활이 필요해. 이 고통이 낯설지 않다는 게 정말 싫다. 마치 오랜 숙적과 마주하는 느낌이다. 놈은 나를 쓰러뜨리려 한다. 내가 가만히 누워서 죽기를 바라지. 하지만 그럴 순 없다. 싸워야 한다. 여긴 분명 뭔가가 있다. 아니면 틀린다. 스리니티가 이 얼음 지옥에 있을 리가 없지. 조나가 무사히 돌아갔어야 하는데 조나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다. 조나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다. 혹시라도 조나가 잘못된다면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무너질지도 모른다. 이건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이다. 벨라던아. 불멸의 수. 불안한 아프리카. 딱딴한 아프리카. CANG, 혹시라도 이 진복장 이 복장 어디서 많이 본거 같은데 지금 따뜻하게 해볼까 음 음 어 음 으 으 으 으 뚜루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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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 요거 좋을 것 같은데? CP 반격 두꺼운 피부도 좀 가진데? 받은 피해랑 감소 중요하지 캠프에서 더 안 쉬고 1웅 하나